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ABCD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하이드는 영어를 되게 일찍 접했다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짜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 놀러가서 영어라는 그 세계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릴 때, 6, 7살 때 영어를 그렇게 쉽게, 재밌게 접하는 영향인지는 몰라도 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나 정도면 영어를 그냥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캐나다에서 어카운트원트로 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영어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궁금해.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죠. 역시 말 한마디 없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영어 캐나다 뉴스를 들으면서 영어를 좀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지금 허겁지겁 저는 너무 급해요. 빨리 이 아침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는 영어를 많이 안 쓰나요? 자, 보실까요? 저는 지금 도착해서 한 천마디, 뭔가요? 아침 인사를 하고 저는 저 업무의 특성상 저만의 오피스에 딱 앉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진짜 순순히 혼자만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완전 독서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좋네. 일단 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일단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시니어 레벨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제 오전 업무를 간단히 끝내고 제 동료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보통 캐나다에서는 점심을 싸우는데요. 이날은 제 동료와 함께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밖에 나와서 먹기로 했어요. 음... 음... 이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저번에 그에 대해 처음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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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때는 더 worse than it was... 오늘의 전혀. 저는 안전적이 더욱 강한다고 생각해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전혀 안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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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요? 아, 내 아버지 한 번 더 드셨는데, 점심 먹고 돌아오면은 다시 제 오피스에서 저 혼자 일을 하게 되요. 오늘은 전화 업무가 있어서 제가 영어 쓸 일이 생겼네요. 전화 업무가 끝나면요? 이제 다시 또 혼자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제 업무는 보통 혼자 주로 일을 하는 시간이 많고요. 가끔씩 동료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나 정부랑 전화 업무 하는 게 이제 가끔씩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오늘은 퇴근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하이디 집에 와서는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가? 요즘에 JJ랑 영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영어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희 둘이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뭔가 딱히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야나두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아니 저희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야나두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조금 과장하자면은 야나두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우리는 간첩이었나 봐. 저희는 캐나다 살기 때문에 간첩은 아니고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나두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희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영어를 어떻게 하죠? 아마 기존의 Great! Awesome! Say what? Say what? Don't worry about it. I'll deal with it. There, there. There you go. 영상 보고 오시죠. I'd kill for a spicy tunerall right about now. I'd kill for a spicy tunerall right about now. I think I'd just be a little. 저희 이번 영상은 광고 지원이 아예 없이 진행된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 캘거리에서 또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캐내디언 친구한테 이 야나두 한번 보여줬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는 캘거리에 살고 있는 제 캐내디언 친구 마이클! 한번 소개해 볼게요. Hello, my name is Michael. I'm a former professor at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ere I taught communicative English for approximately eight years. Wow! Yeah. Thank you for being in our video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So you taught English in Korea for eight years. And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language learners?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my experience, they're very busy. A lot of the times, they don't have time to go to a classroom. They don't have time to do that. So learning on the go is a very effective way to learn English nowadays. Also, I find that even though some Korean language learners have pretty good TOEIC scores or IELTS scores, even though they get high scores on that, they're scared to speak English. Right, exactly. So I find that being scared to speak English in Korea limits opportunities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So, yeah, that's what I've experienced. Actually, I want to show you one video. I'm sure. I'm studying English these days, so I'm not sure what you think about this app. I know him, he's famous. Nice. His name is... Manvali? It's true. You know him. I've seen him before. Oh, okay. Great. I love how they use animations like that. That's a really good expression to learn. It's not a very... It's not an expression you see in a textbook very often. No. Yeah. So can you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this video and app? I think it's pretty cool. I mean, it has a lot of different resources available for learning English. Lots of content and variety, which makes it pretty good. Uh-huh. I also like how they use animation that makes learning a little bit more fun. Yeah, and easier, right? Yeah, it definitely makes it more interesting. That's very important when you're learning English. I also like how the videos are short. A lot of people nowadays have short attention spans, so short is better. Did you find any cons? Well, not many, but some of the feedback I have is, how is this different from learning English on YouTube? You can get lots of content for free on YouTube. Right, yeah, yes. And it's kind of similar. Maybe not a famous actor, but it's similar. The second thing is, I like that they use animations, but at the same time, animations are for kids sometimes, so maybe using like an actual like adult movie might be a little bit more appropriate for adult.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is the wife's English English language? What's the wife's English language? What's the right? What's the right?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 말이 영어 그럼 너무 잘 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러면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영어하는 거 다 도와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떡같이 영어를 말해도 정말 콘떡같이 알아들어요 캐나다에 오시면 영어를 쓸 일이 확실히 더 많아지죠 그래서 공부하기에도 더 쉽겠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도저도 안되더라고요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한국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를 오겠다고 벌써 마음을 가지셨으면 영어 실력을 꾸준히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캐네디언이랑 살고 있는 와이프의 입장도 돌아오셨고 또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근무하는 것도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내가 말할 수 있는 환경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 캐나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나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영어 늘 쓰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야나도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네 어때요? 첫 번째는 야나도가 하고 있는 말이 하루 10분만 공부하면 영어를 할 수 있다 거든요 이게 30분짜리 비디오 하나를 보는 거랑 10분짜리 비디오 세 개를 보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30분짜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력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이게 그리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딱 집중해서 딱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긴 영어 강의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책상에 앉아야 되잖아요 받아 적으려고 10분이니까 내가 뭐 자투리 시간 이런 시간에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한테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그 시간에 공부하기 정말 적합한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패턴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여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How much is it?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커요? 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How much is it? much를 바꿔서 How tall is it? 그런 식으로 How short is it? How big is it? 이런 식으로 How heavy is it?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공부하게끔 해서 아 그거 진짜 좋더라 패턴을 익히게끔 해서 거기에 단어만 끼워 넣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괜찮겠다 머리에 막 오랫동안 남겠죠 그리고 또 장점이 있나요? 일정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학습일지를 작성하면 현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 전반적으로 야너들을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화 이해 그리고 콩글리시 교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슬랭 아니면 진짜 실제로 쓰는 리얼 영어 그리고 여행할 때 필요한 영어 등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슬랭? 나 슬랭을 배우면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저도 사실 슬랭 좀 부끄워서 못 쓰는데요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썼을 때 알아듣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걸 슬랭? 나 막 신나 이게 보통 우리 익사이디를 많이 쓰잖아요 I'm so exciting 익사이디를 틀린 말이고 내가 신나기 때문에 excited라고 해야죠 I'm so excited 그거를 이제 I'm pumped 라고 쓴대요 나는 몰랐어 점프하고 싶을 정도로 좋다 뭐 그런 뜻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점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 있잖아요 고급 영어 하이레벨 영어는 배우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실생활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I'm pumped 같이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하면서 I'm pumped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 하나는 가격이 싼 편은 아니라는 거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방법이 있잖아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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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도에서 저희한테 광고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회원 가시는 분들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5만원 할인쿠폰이에요 영어공부를 가르쳐주는 무료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가 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공부 유튜브를 좀 해봤는데 이게 내가 돈을 안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구독만 해놓고 그냥 쉽게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교육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두 번 보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해 목표로 영어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쿠폰 넣으시면 5만원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새해에는 영어공부 해봐요 I'm pumped 중요한 건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영어공부 해봐요 이거 잘못했나요 우리 영어 한번 해봐요 영어는 다이어트는 평상 숙제예요 우리 평생 숙제하러 갑시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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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